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기릿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달이 이렇게 끝나갑니다. 오늘 또 화이팅! 자 오늘 코스피는 하락폭을 크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하락 중. 그리고 상승 종목은 불과 181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좌는 오늘 안 좋은게 당연합니다. 오늘의 매동은 살짝 끔찍합니다. 개인만 6천억 매수, 외국인 2천억 매도, 금융투자 3천억 매도, 연기금 600억 매도 중. 오늘은 코스닥도 하락을 피하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1% 하락 중. 하락 종목이 무려 1040개나 되네요. 그래서 오늘 장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1147원으로 조금 잠잠해진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국과 일본도 우리보다 더 빠지고 있으며 그 이유를 봤더니 미국장이 날립니다. 나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1.3% 하락 중. 오늘 밤이 걱정되는 하락이네요. 항상 그랬듯이 야 이걸 말아올리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깜짝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빅스도 어제 20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는 조금 안도했으나 오히려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 지금 현재는 20.77의 위치 중.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이 오늘 8천억대 매도 중입니다. 여기까지 보자면 지금 증시가 내린다고 현금을 막 쓰기에는 분위기가 나쁩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 영향이 이어질 수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야수를 살짝 잠재울 필요가 있겠네요. 어제 미국에서는 미국 GDP 성장률이 예상이 못 미쳤지만 그래도 3대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의 실적이 둔화되어 장 종료 후 무려 마이너스 7%나 하락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미국장이 흔들리고 있네요. 그리고 유가는 이틀 연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의 상류식은 대부분 하락세 그중 LG전자의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눈에 띄는군요. 오늘 간 섹터는 철강 관련주 약한 섹터는 대부분이지만 여름 관련주 카지노 그리고 크래프톤 관련주입니다. 마지막으로 11시 기준 외국인 매수상으로 보자면 LG화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대웅제약, 현대제철, 네이버, SKIT, NC소프트, 카카오 이렇게 매수하고 있네요. 빠이요! 빠이요!